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국제연합군이 맥아더의 제위 아래 인천에 상륙하여 6.25전쟁의 천세를 뒤바꾼 군사작전 6.25전쟁이 일어난 후 조선인민군은 남친을 계속하다 국제연합군의 참전으로 낙동강에서 교착상태를 맞게 되었다. 이에 국제연합군은 조선인민군의 허리를 절단하여 섬멸한다는 계획을 세워 첫 작전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었다. 제1단계로 9월 15일 오전 6시 한미해병대는 월미도에 상륙하기 시작하여 작전 개시 2시간 만에 점령을 끝냈다. 2단계로 한국해병 4개 태대 미국 제7포병사단 제1해병사단은 전격 공격을 감행하여 인천을 점령하고 김포비행장과 수원을 확보함으로써 인천반도를 완전히 수중에 넣었다. 마지막 제3단계로 한국해병 2개 태대 미국 제1해병사단은 19일 한강을 건너 공격을 개시하고 21주력부대가 한강을 건너 27일 정오중앙청에 한국해병대가 태극기를 개양함으로써 작전을 끝냈다.